안녕하세요. 저는 레오입니다. 매직러시와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. 여기 레드 비스트 소울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웃음, 제가 1주일 못 찾지 않았습니다. 쉐도우 크리스탈 팩이 아주 활용합니다. 그리고 여기 레드 비스트 소울을 섞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섞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은 8개월 정도입니다. 그리고 여기 추가적인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. 무엇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무엇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무엇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알라이언스 챗 윈도우에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제가 생각해보니 1개월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하지만 아직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그런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여기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그런데 구성자를 그 자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추가적인 기능이 없습니다. 레드 비스트 소울을 볼께요. 왼쪽을 맥스에 강력하였어요. 브룬은 내 메인 공격력이예요. 이동 2번 3번 3번 이볼루션은 스킬 레벨 6입니다. 레벨 5와 6 레벨 5와 6 레벨 5의 퍼포먼스입니다. 아... 나쁜 기억이 나요. 각각의 다름을 모르겠어요. 같이 비교해봅시다. 모든 효과가 조금 더 강력해졌어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스킬의 스킬의 효과입니다. 브룬은 17 에너지에서 베이직의 스킬을 얻고 있습니다. 이 효과는 브룬을 계속 사용하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짠! 총 114,000 크리스탈이 사용되었습니다. 레벨 7에 비교해봅시다. 제가 각각의 다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. 1 스킬에 비교해봅시다. 총 114,000 크리스탈이 사용되었습니다. 새로운 스킬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. 기본적인 타입은 브룬을 통해 23 에너지에서 114,000 크리스탈이 사용되었습니다. 여러분의 목적을 누rar qugmb힐 수 있습니다. 우선 그 각각의 도움를 내에만 주지 않습니다. 인사에 비교해봅시다. 우선 그 자리의 스킬을 hil ic bmb힐 수 있습니다. 우선으로 owning 스킬의 스킬의 세리도 있습니다. 우선 수유를 실행할 수 있어요. 우선 우선이 상관자가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은 우선의 코리스탈이 사용되었습니다. 러러를 볼게요. 이 마직팀은 아주 효과적이고 유명한 것입니다. 그래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사용되네요. 오, 테르사을 좋아해요. 정말 위험했어요. 이 팀은 강력한 플레이어들이예요. 강력한 플레이어들이예요. 베이비는 최고의 플레이어들이예요. 그와 함께하고 싶어요. 테르사의 가장 유명한 플레이어들이예요. 그와 함께하고 싶어요. 정말 놀랄게요. magic penetration가 265cm로 늘어났어요. 이 플레이어들이예요. 16cm로 늘어났어요. 다음은 내 대표팀의 히어로 볼까요? 그리핀은 정확히 다른 플레이어들이예요. 그와 함께하는 플레이어들이예요. 다음은 가장 유명한 플레이어들이예요. 293hp의 2개의 리젠이. 그래서 전쟁의 리젠이 더 20k의 리젠이. 아주 좋아요. 레드 비스트 소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. 다음은 가장 유명한 플레이어들이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